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이 뭔 개소리야 방학이랑 채굽 빙봉빙봉 캠핑? 방학이 캠핑? 방학이 캠핑? 너 캠핑 알아? 너 텐트 칠 줄 알면 데려갈게 방학이 여기 들어와 있어 방학이 탈출 방학이 일로 나오면 돼 아이코 아이코 잘했어 방학이 방학아 텐트 쳐 방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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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얘가 들어와서 여기가바람이 나는 저건 잘 안 먹으니까 다 먹은 것 같다 다 먹은 뱅이 아까도 잘 먹으면 좀 찍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도 방학이! 너 놀지 말고 텐트 쳐! 방학이! 너 놀지 말고 텐트 쳐! 너너리 아니야! 방학아! 너 텐트야? 너 방 텐트 할 거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귀여워! 번개탄에만? 번개탄은 몸에 안 좋지 않나? 그거 갖고 왔는데 아 그치 그거 그걸로 해야 되지 우리 자체가 안 불피한 것 같아 그럼 올라올 적들이 그렇지 너무 잘 못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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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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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학이! 캠핑 왔어요! 아이 캠핑 왔어요! 어? 응? 여기도 간식 줘야 되는데 자막이 너 먹어볼래? 자막이 너 먹어볼래? 자막이 너 먹어볼래? 자막이 너 먹어보자 음식 먹으면 안 올 거고 냠냠 맛있겠지 롱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오늘은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메롱 메롱 방하기 좋아? 이거 니가 방 아니야! 아... 아유 진짜... 방아가 메롱! 안 열어주지롱! 안 열어주지롱! 열어주지롱 방역이 잘 있었어? 올라와 방역 산책 갈까? 나하고 한참 깊겠다는 거야? 방학이 왜 살이 안 먹어? 어우 살 쪄갖고 안 당기는데? 큰일 났어 안 되겠다 산책 못 가겠다 뚱뚱해져서 뚱뚱해져서 산책 못 가 자 고개 넣고 선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얘 어디 갔어? 얘 어디 갔어? 으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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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 아니 어짜라고 으어어 아어어어 아어어어어어 방학이 피서갈 거야? 아어어어어어 아니 산책말고 미안해 육 뭐해 너 거기서? 왜 엉덩이 엄청 보여주고 있어? 똥살라 그러지? 왜 그러고 있어? 야 짜리몬땀 아우 맛있다 이거 왜이렇게 맛있냐 이거? 아 맛있다 아이 맛있다 똥 사세요 똥이요 방아기 똥 사세요 똥 사세요 똥 사세요 똥 사세요 똥 사세요